그냥 배추김치, 쌈장, 대패 된장찌개 끓여봤고요 밥 있고 상추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에 돌린 거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많이 촉촉하거든요 이건 꿀팁입니다 뼈가 송달린다 뼈 뼈 뼈 이거 송으로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뼈가 있긴 있는데 거진 손살이라고 하대요 촉촉합니다 그냥 먹어도 그렇게 짭진 않아요 가는 데 있는데 안 짭아요 뼈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